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nd welcome to Paradise! The 2018 Yip Son Jay, Sandy and Manila! Ladies and gentlemen, are you ready? Manila, are you ready? Allah! Woo! You ready? You ready? You ready? You ready? The 2018 Yip Son Jay, Sandy and Manila! No, I am ready. The 2018 Yip Son Jay, Sandy and Manila! 음료주 음료주 눈치에! 눈치에~! 눈치에! 눈치에~! 고마워 그 하트의 마음을 그 하트의 마음을 해소나 말해 그리웠다고 말해 힘들었다고 그리워 깨끗해 아플 줄은 몰라도 그날 그날이 또 가면 그 하트의 마음을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날 그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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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이 시계가 먹고 왔지만 너무 힘들고 나의 진풍을 바르고 이렇지 않는 걸 들고서 내 눈을 감고 내 눈을 감고 내 눈을 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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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봤을 때 이건 그대로가 거냐 너의 그리였다고 말해 힘들었다고 이렇게 아플 줄을 원하라고 그날 그땐 이후로 두 가면 이간 떠오른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날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날 나랑 함께 희귀고 있어 나랑 함께 힘들었어 그렇게 흔한 속은 안 되잖아 제주도 되는 것 같아 사라져 달라지 못해서 정말 너의 때가 그 날 밝힐 수 모든 분들의 행복의 모든 분들의 마음을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날 저는 이 부모 thirteen의 암üt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요 어 짧은 멘태를 준비를 했는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준비했죠? 잘.. 이 하실 수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I hope you understand 하하 예! 예! 잘해! 하하 마람이 살라마 보! 하하 하하 다 끝뿐 다녀오! 가힌 앙락가스마골라 네 정말 기독 아니오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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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필리핀에 찾아와서 저를 많이 기다려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짤박하게 외워봤는데 네 짤박하게 외운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때 필리핀에 어학연수로 온 적이 있는데 그 때 외울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마키 딱다 엄마 마키 딱다 엄마 그리고 매일 뵙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 내일? 네? 맞나요? 맞나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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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는 게 그 달리 달리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되네요 네 사실 너는 필리핀에서 몇 번 지내요 맞나요? 그래서 너는 필리핀에서 어떤 게 있나요? 필리핀에서 어떤 게 있나요? 음식? 사람? 경험? 음식?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아티스트? 아시는 경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아티스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세부에서 연속을 했을때 바다에 놀러갈때 바나나껍질에 밥을 싸서 먹었는데 그기에는 좀 유치하지 않아요 울 지제에 Radisson 당시 한국을ition하는 케에 있는가 있는 아니죠, że 매장п Steph Mansion에서 그 사진의 음색으로 네? 성 mês! 성요, 네 뼈! 司 BIB. bardzo! 알ärt, 어머니? 알아보니까 우리의 한 가지 시범 chilly 왜이렇게 더 많이 볼까요? 잘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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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지금 자신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아, 제 소개요? 아, 예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예, 저는 크림킬 그리고 오늘의 MC가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너무.. 예.. 행복합니다 그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역시 역량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역량의 역량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훌륭한 역량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한 역량입니다 열심히 해야합니다 그것을 즐기고 이에서도 어우.. 내게 그래서 정말 흔히 흔히 11. 하하다면 11. 하하 잖아 11. 하하 12. 하하 11. 하하 얼마나 솔직한 얘기를 떨리던데요? 너도 딱을 보다 오셔 고생했습니다 OK, I'm ready, I'm ready. As you know, B2B is very popular in the Philippines. Of course. Send them! Power to B! Amazing! And not only that, all the B2Bs are, of course, godless. Oh, 감사합니다. Because they're very popular in the country, many more than please, 100. They're all in the world, so thank you for your love and love. Thank you very much. I have a really regretful feeling that you didn't make a lot of love and love and love and love 너무 미안함으로 남아서 이번에 이렇게 필리핀 친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필리핀 친구들을 직접 뵀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해주시는지 느끼니까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first he feels sorry because hindi 이니ak alam na ganito pala talagang pinagmahil nyo yung Goblin Esh B2B 아, 진짜 정말 thankful alam namin na 이니intay nyo talaga 시성재 dito 이니intay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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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혼자 왔지만 다음에 형들한테 와 진짜 내가 플리핀을 갔는데 와 진짜 함성소리도 장난 아니고 너무 응용해 많이 해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야겠다 라고 적금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oats 오늘이 있어 지금 바로 이라고 gart을 하나도 한국에서 이쁘러 이리질러 이쁘러 이쁘러 이니ention 백 genome 이니 sant 아 emic 이쁘러 이쁘 아 요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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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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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많이 기다려주셨고 또 저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저도 지금 약간 흥분된 마음을 계속 참고 있습니다 알았냐는 수박이 닌테냐 talaga 매주 엑사이티던 샹래형 띄니테이스냐 제빵 알았다 완전 마야 릴렉스 Erin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못 가 어딜 가 죽어도 이집기신 하하 오마이갓! 수고자들 역시 친순지한테 이렇게 하시고 응 진짜 아니 내가 재벌인데 왜 내 카드가 생판 처음 보는 고딩 손에 달렸냐고 이 카드가 필요없다 이 카드가 사진이 어떻게 됐어? 오 닥컴 닥컴 오 아직 서있으면 삼촌이야 삼촌이 뭐 그런 특기 없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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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전원 으으으으해 وه으으으으하하 사랑은 나도 맨날은 없는걸 비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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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소상한 간다 넘어가 리액션 진짜 처음인 것 같아 미화가 하고 성재에 대해 성재에 대해 이해가 되요 자, 당연히 알수 있는 것 같아 자, 저의 전화 나의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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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m I'm happy very happy and you know and you know the Philippines a lot of people look up to him as an inspiration especially those who are aspiring to be in show business or entertainment as well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분실에 대한 개인적인 곳에서 한국 이돌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분실에 대해서 사실 이 분실에 연결된 방식을 그리고 오성재는 영재의 첫인 아랫동안에서 한국의 아이돌이 다른 곳에서 이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분실이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진짜 제가 뭐라고 너무 뭔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 이름이 언급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더 앞으로 더 겸손하게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이름이 그 이름은 우리의 이름으로 하여간 우리의 이름은 이의 이름은 그의 여행이 그의 여행이 그의 여행이 그의 여행이 그의 여행이 이 여행이 그의 여행이 퀄리어 별로 안 힘들었어요 힘든... 물론 사실 뭐 힘든 적도 많았지만 정말 저는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이나 인복을 너무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좋은 멤버들을 만나면서 좋은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사실 힘든 마음보다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에 행복한 마음이 더 커서 그런지 그렇게 막 힘들었던 적이 기억에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 하지만 이 말은 다이의 사람들에게 흠집을 하는 게 그래서 B2B 멤버들은 정말 흠집을 하는 게 그렇게 흠집을 하는 게 이렇게 흠집을 하는 게 그래서 많은 멤버들의 멤버가 많아요 그녀는 수학자의 일주일에 대한 재회심입니다. 하지만 지상제에 의사지만, 그가 우리 홈 때 늘 내 눈님이よろしゅин습니다. 하지만, 저의 멤버가 KhanLean에게서 신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손에 대한 장률은 장례에 대한 한 명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포기 하고 싶다는 생각은 진적도 없고 even once 워낙에 이습 나 giving up 워낙에 성격 자체가 좀 네? 아 그들은 이 성격 자체가 어 두 분이 아닌 것 같고 사랑을 받고 싶은 생각이라서 그래서 그 그들의 personality 나의 성격이 그들의 사랑을 원하여 그리고 그들의 podob을 그래서 정말 그저 그들의 사랑을 원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지, 그가 그의 사랑을 원하는 것 그는 그들의 사랑을 원하는 것 그는 그들의 사랑을 원하는 것 성재의 팬들과 함께 이가 성재의 성재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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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음 그냥 처음에 찍힌 모습으로 오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잘 기다리고 있어도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를 보러서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에 참여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프로젝트에게 참여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의 를 이 프로젝트에서 소중한 프로젝트의 장작으로 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의 를 어떤 그녀의 를 어떤 다른 그녀의 를 그는 따로 우리의 를 그가 우리가 보컬을 하는 아,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작사 작곡을 하다 보니까 할 생각은 아니에요 할 생각은 있지만 저 당연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직접 곡을 만들어서 제 솔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 곡은 아직 완벽한 그리고 이 곡은 정말 잘하고 싶더라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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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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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future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것 같으니? 네! 자, 이제 우리의 좋은 것 같으니, 우리의 좋은 것 같으니, 우리의 좋은 것 같으니, 우리의 좋은 것 같으니, or advisor just like the masters and um all the butlers and since he's been casting all the butlers for a while now i'm sure he has learned a lot from the masters as well so today you won't be the butler today you will be the are you ready to be the master sonjae are you ready to be the master sonjae okay so what happened is before the fans entered the hall they wrote on the notes uh some questions or problems that they would like to talk about and i would like to ask if you would like you know to talk to the fans as well and answer their queries and help them with their problems can you do that oh wait a minute so we're gonna we're gonna get okay sorry alam ko malari sa inyo nagsulat diba ah ako may naman nagsulat kanina but due to time constraints we can only pick three so ipagkasal nyo na makuway yun sa inyo dahil may pasorpreso si mayora okay all right we will pick three and when your number is called please come up on stage okay all right first number ticket number to ticket number nakagay sa ano three two one five six three on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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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one five six three one where where are you taas ang kamay three two one uh baka pakit yung penmanship ellie emmy gregorio emmy gregorio emmy gregorio emmy gregorio oh oh all right next number please oh just read the number okay oh swerte ni read the number okay two one one four one one two two one one four one one two taas ang kamay nyan may pangalan ba grace grace taas ang kamay naman grace taas ang kamay naman grace 2 1 1 4 1 1 2 2 1 1 4 1 1 2 na saan ka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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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aan ka wala ikaw na saan si grace saan saan okay next number first five four one one six seven zero five four one one six seven zero five four one one six seven zero flora may flora may mende flora may oh yeah flora may oh all right two one one four one one two here here she's here alread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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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so what i'm gonna do where's the first girl? come here come over hi baby before anything introduce yourself first hi hii i'm l9 nice to meet you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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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ants to make more friends? I am usually shy So I need advice I love you Oh, you shy? Oh, I'm shy too I think I've met you in the first place I've met you in the first place And there's so many people in this place People are like that For the first meet, of course, everyone's hard to talk to the people who don't know 그니까 방금 제한테 자기 소개했을 때처럼 당당하게 먼저lia가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의 성진아가에게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신이 당신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은 당신에게만 한 번에 만드는 것들 그 이상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파이팅! 죄송합니다, 그 어떤 момент을 해봐요? 아우쒸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 이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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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근데 정말 저는 팬분들이 저의 친구고 저의 누나고의 동생이고 정말 소중한 분들이니까 정말 친구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의 팬분들은 사실 저의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 저의 친구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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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요 저의 선생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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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scholarship 서서 은하 이름이 혹시 보러 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 아마 이 경험이 너무 새벽 일찍 하다보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면, 이 경험이 많이 나간 아가는 행복에 인기 audiencia 같이 밤을 새시면은 만신하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락이 길게 맙소해 안녕하세요 가인 본격적인가요? 오우 그래 네 미션 컴플랜 미션 컴플랜 She flew from Canada 오우 Hi nice to meet you 오우 캐나다 Toronto Hi 성재 I'm Flora From Flora May Okay From 캐나다 I spent I spent all my savings Just to watch your fan meeting Here in Philippines Can you give me advice on How to save more money I can take a look How to save more money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can't I can't I can't Because I want to speak My father has a lot of me 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유빠빠냐 마이 신아비다우사 켄냐는 받아파샤 돈은 쪘다 보면 도망가게 돼 있고 꿈을 쪘다 보면 돈과 명예는 따라오게 돼 있다 라고 하셨어요 If you follow the money, it will not come to you If you follow the dream, the money You follow the dream? I'm your dream? I'm your dream? I'm your dream If you follow me, I'm your dream I'm your dream So you can earn the money Thank you, thank you, Emma Thank you How much? Actually, for the three lucky fans I have more surprise for you You can take a selfie with Selva So I'm like, fooling me, fooling me I don't know 저기에 반짝 놀랐다 Please go left Thank you 고객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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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와아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노도 즐거웠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하니까 제 말을 그렇게 깊게 남아주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아직은 아직도 자랑이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다시 만나요! It's beautiful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손쉬는 것만으로도 손쉬는 It's beautiful Beautiful day 너를 기억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에게 서 있을게 Beautiful night Beautiful shadow It's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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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만 내게 기댈 수 밖에 Beautiful life 너의 눈은 내게 있어도 그 탈에서 함께 할 수 있잖아 It's a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집으로 변사로 있었던 널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를 믿고 싶어 Beautiful life Beautiful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달려있지 뜨거운 기억이 내게 남겨져 있어 너와의 미움 너와의 주워 So fly So fly So fly So fly 슬픈 내내 하프지 못하는데 So fly So fly 너와의 주워 너와의 주워 너와의 주워 너와의 주워 너와의 주워 추억 속에 널 살지 않도록 Oh It's a beautiful life 헤어누가 이리와의 주워 여호 엣 Choice At 셋 다 네 이제 아침 일 엣 일 일 일 일 아멘